바닥에 죽순 캤어? 아니 목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찼는데 오래 걸렸어? 왜 이렇게 용석을 부릴까? 오빠 이게 뭔 줄 아냐요? 장미에요 장미 자 부대인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바오 가족들과 할부지도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주는 너무너무 할부지가 바쁜 한 주였어요 일단 우리 바오 가족들 실내 놀이터에 있는 꽃이 지고 난 유체들을 빼내고 그다음에 유체를 새 걸로 다시 심었어요 그래서 유체 이식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서울로 촬영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강의도 다녀오기도 하고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바오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촬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들이 담겼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출발! 여기 유체들을 캐다가 우리 바오 가족들 놀이터에 심어줄 거예요 원래 작년까지는 3월에 한 번만 심었는데 올해 유체 상태가 지금 꽃이 좀 더 필 게 있어서 한 번 더 심어서 바오 가족들에게 유체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작업을 해 볼게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인데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도 빨리 갔다가 유체를 살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잘 살아줘야 된다 드디어 일체를 판다홀드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일체들을 실내 놀이터에 심을 건데 심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잘 살아서 우리 판다들에게 멋진 꽃 선물 좀 해줘 예쁘게 자라줘 가위바오 가위바오 가위바 뭐해 죽순 바닥에 죽순 캤어 아이고야 땅에 난 죽순을 잘 찾았네 축하해요 아회사님 바닥에서 죽순을 찾으셨네요 자생하는 대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난 죽순을 아회사님이 지금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자 이리 와봐 아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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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아이바오야 아이 아이바오 너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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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바오 거기 죽순을 어떻게 발견했어 아유 잘했어요 아이바오 또 죽순이 있나 잘 찾아봐 자 어제 아이바오 러바오 실외 놀이터에 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풀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아주 말끔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러바오 쪽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어우 러바오 자 오늘 하늘이 아주 맑아요 러바오 오늘 잔디 다 깎았는데 마음에 드세요 깨끗해졌는데 자 러바오 놀이터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깨끗깨끗 와우 러바오 이제 운동 좀 해 이제 러바오 잘 먹었어 운동 좀 해 팔굽혀펴기 100개 줄넘기 300개 다 하고 연락해라 알겠지 뭐야 못 들었다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잖아 러바오 운동 끝나고 연락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 아빠 소리에 멈췄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못 찾았네 그치 러바오 어잉 아니 목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찾는데 오래 걸렸어? 목소리가 났으면 빨리 찾아야지 들어갈까 오늘 많이 덥다 그치 아 더워 더워 그치 들어가자 응 아이 바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영석을 부릴까 응? 아이 바오 들어가기 싫어요? 응 아이 바오 왜 이렇게 영석을 부릴까요 오늘 아이 바오가 응 아이 좋아 아 푸바오 같잖아 에이? 아이 바오 여기 들어가자 자 오늘 아이 바오가 유난히 영석을 부리네요 아유 아이 바오 우리 푸바오가 왜 안마를 좋아하는가 했더니 응? 엄마를 닮았네 그치? 이제 그만 들어가 이제 범을 만져줄거야 이제 자 그만 들어가세요 아이 바오 아니야 안돼 안돼 차량한 놈이 보내도 어쩔 수 없어 응 아이 들어가세요 아 한번 놀아줬다고 아주 끝이 없네 우리 아이 바오 아이구 아이구 짜노 아이 바오 응? 엄마가 이렇게 또 놀아달라고 에이? 응 들어가 판다 공간에 있는 죽순들은 이렇게 우리 아유사님 그리고 푸바오 러바오가 이제 죽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 바오가 꺾어먹은 죽순이 여기 있네요 자 죽순을 오늘 아이 바오가 다 꺾어먹었네요 맙수사 자 이렇게 날 잡고 먹은거 같아요 여기 죽순을 꺾어먹은 흔적 아이 바오 아침에 예쁘게 유채를 심어놨어요 우리 아이 바오는 안 건드리는데 푸바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기도 유채를 심었고 자 여기도 예쁘게 유채를 심었는데 푸바오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자 지금 뭔가에 긴장을 해서 올라갔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워터를 먹고 있는 아이 바오 아이 바오 놀알만한 상황이 전혀 없어 안심하고 맛있게 먹어요 짜잔 이렇게 아 푸바오가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장미를 모두 다듬었어요 과연 푸바오는 이 장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오 짜자잔 이거 뭔지 알아 푸바오 이게 뭔지 아냐용 장미에요 장미 푸바오 이거 장미 본 적 있어? 유채는 많이 봤잖아 그치? 유채는 많이 봤는데 장미는 처음이에요 이게 장미라는 꽃인데 이게 푸바오 장미라고 알겠니? 자 일단 한 송이만 가져왔어요 오빠 한 송이만 가져왔어 장미 향이 좋지 않아? 푸바오 장미를 어떻게 생각하나 볼까요? 자 장미 아오 아오 주랭랑 막수사 푸바오 네 푸바오가 장미향을 많이 싫어하네요 장미향을 맞자마자 도망을 쳤어요 자 우리 푸바오는 장미를 싫어하는 걸로 푸바오 꽃의 향이 드러났네 응? 안개꽃이랑 프리지아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장미향은 싫어요 알겠어요 푸바오 찼어? 아 아 무조건이 끊겠네 에이 혓바닥 낼름 푸바 엄마가 좀 있으면 금방 들어올 거 같은데 아이고 우아 오 혓바닥 봐라 으이 잘잤다 으쩌쩌쩌쩌쩌쩌 아이 잘잤다 알콩 더 잘거야 푸바오 네 다 잘거예요 아직 졸려요 푸바오 많이 앉았다구요 푸바오 아이고야 푸바오 늘씬하네 꿀공주님 아주 늘씬해요 자 아직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 푸바오처럼 판다들의 겨드랑이털은 흰색이에요 겨드랑이털은 흰색 색의 구분이 위쪽은 검은색이지만 아래쪽 겨드랑이와 가슴으로 연결되면서 흰색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푸바오는 좀 더 자고 이따가 엄마 일어나면 깨울게요 할부지가 잘자요 잘자요 자 아이바오가 엄마 남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몸을 품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늘고 있구요 평소에 수면시간보다 수면시간이 좀 길었죠 2시간 반에 가깝게 수면을 했는데 최근에 마킹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관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푸바오 나올 때는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 푸바오가 놀래가지고 개나무를 먹다 말고 도망치거든 어이 까 선생 자 여기서 충분히 쉬어도 되는데 이따가 우리 푸바오 나올 때는 조금 자리를 느껴줘요 푸바오 뭐하니 아이 아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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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많이 있는데 여기 아직 더 먹어도 되겠구만 알았어 좀 기다려 알치 그거 잘라 먹는 거야 맛있는 거 사우스 지금 파다 되고 와 우와 할부지 선물이구나 할부지 선물을 부가오가 다 찾았어요 와 맛있다 역시 할부지면 맛있는 걸 아주아주 잘 찾아주세요 자 푸바오에게 준 두 개의 죽순은 아주 작기 때문에 넬룸 푸바오가 먹어버렸습니다 자 푸바오 이제 들어와요 아 푸바오 오늘 잘 들어오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호흡련님 오 잘했어요 네 푸바오 잘 들어왔습니다 네 푸바오 잘 들어왔습니다 자 푸바오 에잇 들어가자 자 할부지가 당근과 죽순을 가져줬는데 죽순은 죽전이고 역시 우리 푸바오는 당근의 진심이에요 당근을 아주 좋아하는 우리 푸바오 푸바오 자 푸바오 많이 먹고 할부지는 이제 푸바오 푸바오 퇴근 준비할게요 푸바오 엄마 동아리에 있다가 잘 들어와 이들아 먹는 거 먹자 가자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요 일어나요 푸바오 일어나요 일어나요 푸바오 자 이거 놔주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얼른 자 내려오세요 고객님 어이 내려와요 얼른 얼른 내려와요 얼른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아 내려오세요 얼른 푸바오 푸바오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되니까 사고치지 말고 거기서 얌전히 먹고 있어요 에잇 또 누워서 먹을 거야 아우 흙밭에 누우면 등이 황토색이 될 텐데 푸바오 풀밭에 누우라고 거기 줬는데 흙밭으로 누웠어 에잇 그렇지 않아도 푸바오 등 색깔이 황토색인데 아우 푸바오 맛나게도 먹네 소리가 아주 그냥 에잇 아우 똘망똘망 푸바 똘망똘망 자 푸바오 왜 이렇게 똘망똘망해 응 아우 똘망똘망 들어가자 이제 푸바오 들어가자 자 드디어 이제 퇴근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푸바오도 퇴근해서 저녁식사를 만나게 하고 있네요 자 푸바오 잘 자고 에잇 샌시 보자 에잇 잘 자요 아이바오도 누워서 그렇게 또 먹고 계셔 에잇 아이 푸바오랑 똑같애 엄마랑 딸내미가 똑같이 누워서 똑같이 줄기를 먹고 있네 에잇 잘 자고 내일 봐요 에잇 아버지 가시는데 누워서 인사하는 거 아니다 응 빨딱 입고 나서 인사해야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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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바오도 잘 먹고 잘 자요 아이구야 나만 죽음을 먹으면서 저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빠 안녕 아빠 가리자 여기 봐요 자 잘 놀고 보셔 여러분 영상 잘 보았죠? 자 할부지가 이번주에 많이 바쁘다고 했었는데 다음주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촬영을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다녀왔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요 죽순이 나지 않는 시기에 식욕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비상식으로 바오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죽순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부지가 개발한 저장 방법으로 죽순을 모아 모아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과연 어떤 작업들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주에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아이바오가 앉아 먹는 모습이 꼬바오 못지않게 귀여워요 자 우리 아이바오 너무 귀여운 자세 귀여운 모습으로 방향물을 맛있게 먹고 있죠 어우 러바오가 굉장히 깊은 생각이 담긴 것 같네요 러바오 아버지 목소리 듣고 또 방향 돌린 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 러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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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은 웬일로 거기서 그렇게 또 기대고 잠을 주무시나요? 러바오 평소에 없다는 행동인데요 러바오 왜 꿀통 지키는 거야 야 꿀꿀 너 아빠랑 똑같다 아빠랑 똑같아 아 이거 영상 보면 꿀둥이들이 너 아빠라고 하겠어 네 꿍냥 꿍냥